MD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야생의 패널들이 무리지어 구매 의사를 표현하고 있네요. MD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 그리고 4개의 빨간불이 들어오면 즉시 판매가 중지되는 것도 야생의 규칙 중 하나입니다. 이것이 바로 야생의 판매 현장. 모르겠고요. 각오. 방금 했는데. CEO 화이팅. CEO 사랑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어 네 생활용품팀 MD고요. 혹시 불닭볶음면 많이 드시나요? 전혀 안 먹었어요. 한 번도 안 먹었어요. 한 번도 안 먹었어요. 그러세요? 왜요? CEO 화이팅. 매운맛을 활용해 치약 제품이 나왔습니다. 치약이 매운 건가요? 굉장히 다이어트할 때 식욕을 억제해주겠네요. 굉장히 억제해주죠. 열 받으실 때 저는 양치를 많이 하거든요. 열 받으실 때 양치하세요? 네. 피난 때까지. 향만 그럼 한번 맡아보시겠어요? 되게 치약 냄새네요. 아니 굉장히 매운 냄새. 아니요 안 듭니다. 치약을 안 했는데. 아 큰일 났다. 향으로는 매운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. 저는 살짝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요? 그거 이거 하면 해주나? 해주나? 살짝. 짝짝. 어우 매운 냄새가 나네. 그쵸 이게. 아무도 바이 버튼을 안 누르시네요. 저 눌렀어요. 어? 진짜? 진짜요? 아니. 장점이 뭔가요? 화가 좀 많이 풀리고요. 이가 굉장히 시뻘개지면서 재밌는 시각적인 요소도. 애들도 써도 되는 거예요? 그럼요. 근데 애들이 조금 힘들어 할 수는 있어요. 이 형이 막 어른들이. 실수로 삼키면 큰일 나는 건가요? 한번 해보시겠어요? 이거 봐 이렇게 예쁜. 아 이거 맵다. 아 그 맨손에다. 뭉친 이가 좀 풀리는 느낌. 칫솔이 입기시개 같아요. 치카치카치카치카치. 이거는 사실 맛보기고 발렌 화이트데이를 맞이하여 말표 구두랑 콜라보. 와아. 왜? 말표 구두처럼 생겨 쿠크림? 핸드크림하고 립밤. 파우치. 핸드크림 혹시 바르시나요? 안 바르신다. 그냥 던져뚜껑 하여 물어보셔요. 이 차에는 항상 핸드크림이 있습니다. 아 그러세요? 그러면 이거를 한번. 굉장히 어떠세요? 톡톡하지 않아요? 톡톡한데요? 톡톡하고 부드럽고 시어버터가 들어가 있어요. 지방이네. 살 뛰겠네. 그런데 제 손이 자꾸 뚱뚱해지나 봐요. 쿠크림 있는데 이거는 발에다가. 양말 벗으세요, 양말. 양말 벗어야 돼요? 아주 무좀 있어서. 제가 발라드릴게요. 발이 부드러우세요. 어떠세요? 굉장히 불편하고 꼭 사이로울 것만 하네요. 그렇죠. 마음이 안 좋아요. 저 언제까지. 아니 살게요. 아니 살게요. 다 말하는 것 같아요. 살게요. 냄새 좀 내 냄새. 향이 여기까지 납니다. 저 시간이 너무 많이 안 하네. 립밤은 그냥 붕기만 하시고요. 립밤은 이제 체리블라썸 향이 나고 세트가 19,900원. 3월 첫째 주에 출시될 예정이고요. 지금 아무도 안 누르시네? 저 눌렀어요, 눌렀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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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제 기억이 안 나요.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망한 것 같아서. 상품 안 팔리면 어떡하지 싶고. 또 기회가 되면 그때는 준비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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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